서점에 가면 어떤 자세로 주식투자에 임해야 하고 또 어떤 투자기술이 필요한지를 다룬 책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주식대가들이 쓴 책을 완독하고 재무제표 읽는 법을 숙지하고 밤낮으로 전문가들이 방송을 챙겨보고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경제신문을 숙독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밤새 해외증시를 뜬 눈으로 관전하고 제롬 파월의 말과 모든 경제 뉴스를 꼼꼼히 다 챙긴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투자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진짜 내게 맞는 투자란 어떤 투자일까? 아니 내게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주식해서 돈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내려면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 그런데 주식투자는 왜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이번에는 주식투자자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또 계속 따라하다 보면 투자실력이 늘 수 있는 야전교범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물론 세상에 성공투자의 길은 여러 갈래이고 개인마다 투자 스타일도 다 달라 이를 뭉뚱그려 일반화하기란 어렵지만 평범한 투자자의 보편적 스타일을 겨냥해 말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주식의 왕도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수칙처럼 다 알면서도 실천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축구에 비유하면 전략 잘 짜서 공 잘 차고 열심히 뛰고 수비 잘해서 골 먹지 않으면 이기는 거다. 주식도 좋은 종목 잘 투자해 잘 간수하고 때맞춰 잘 팔고 위험관리 잘하면 돈 버는 거다. 사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주식 투자는 정말 마음가짐이 90%이고 그 절반은 심신의 건강에서 나오는 것 같다. 실전에서 지나치길 긴장하거나 반대로 해이한 마음은 해롭다.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이웃이 잘 된 걸 너무 불허한 나머지 섣불리 저지르는 과용. 성공했을 때 방심하는 마음과 실패했을 때 쪼그라드는 마음. 시장의 과열에 함께 도취되고 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과 멀어지는 마음 등이 우리를 실패로 이끈다. 물론 모두가 미칠 때는 시장의 과열일 때는 함께 미칠 필요도 있다. 다만 알고 미친 척하는 것과 제대로 미치는 것은 다르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에도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미래의 투자 성과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결코 보장해주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투자의 세계에서도 관찰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관찰이란 무심코 바라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세 이면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만 더 투자는 진짜 끝나봐야 아는 법 아무도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전설의 투자자 앙데레 코스탈린은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 이기고 49번은 잃는다.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투자의 정글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이다. 김한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국내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의 확장 전략 투자의 신세계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증정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의 저자분들을 듣자마자 바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익, 김한진, 홍춘욱, 염승환 4명이 각 챕터를 맡아가지고 공절을 하셨는데요. 이 4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장 주식시장의 역사, 제2장 글로벌 경제와 부의 대전환, 제3장 투자의 원칙, 제4장 포스트 코로나19, 다가올 미래, 5N에 투자하라.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두 다 되게 읽을 만한 장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은 제3장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제목이랑 언급하신 종목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3장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투자의 원칙 김한진. 제가 인트로에서 살펴본 게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좋을까의 일부분이고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루의 시작을 간밤의 해외 증시에 대한 뉴스로 시작할 것을 권한다.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업종과 종목이 오르내렸고 이유는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피는 게 좋다. 물론 모든 주가 변동 내용과 기사거리를 전부 알 필요는 없다. 투자자는 주가가 장기 상승 추세에서의 일시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의 단기 반등인지 미래의 차트를 끊임없이 상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저녁에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볍게 리뷰하고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좋다.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시왕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말을 들어보는 게 좋다. 그들의 주장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다 보면 자신만의 시장 판단력이 생긴다. 시장에 대해 나와 다른 의견도 유연한 마음으로 들어야 자신의 사고폭이 넓어진다. 물론 전문가들이 얼마나 논리가 약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투자는 누가 떠먹여주는 완성된 근사한 요리가 아니다. 손수 재료를 다듬고 자신만의 레시피로 지지고 볶고 삶는 과정이 곧 투자다.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헬스클럽에서 스스로 땀을 흘려 운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운동하는 것을 구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각종 투자 정보나 남의 주장을 듣되 그것을 자기 요리로 조리하는 과정 즉 걸러내는 과정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 매일 투자이지를 적다 보면 내용에 살이 붙고 수일 전의 메모와도 연결되면서 그 기록에 생기가 붙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의 메모장에는 문득 떠오르는 직관들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투자 근력이며 시장이라는 이름의 밀림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만의 나침판이 된다. 증시에는 항상 비슷한 재료가 반복되므로 어떤 이슈가 터져도 그리 새롭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게 된다. 어떤 기가 막힌 재료가 나와도 중요한 건 재료 자체보다 당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혹은 싼지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재료에 있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고 그 위에 있는 건 주가가 재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악재라도 주가가 그 악재를 반영해 미리 떨어져 있고 막상 그 악재가 당초 우려보다 약하다면 주가는 오를 것이다. 반대로 어떤 호재라도 실제 주가가 그 호재를 충분히 반영했고 막상 그 호재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가는 빠질 것이다. 이렇듯 재료와 주가, 기대와 현실을 저울질하는 자신만의 밸류에이션 균형 감각이 놀랄게 발달할 것이다. 둘째는 시황의 의존에 투자할 것인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것인가를 천천히 정의할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도 보고 종목도 본다. 시장이 될 것 같으면 그 되는 시장 안에서 가장 좋은 놈을 사면 되고 시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주식을 싹 다 비우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속편한 전략이다. 하지만 되는 시장과 안 되는 시장을 사전에 어떻게 다 알 것이며 그런 판단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평생 경제와 전략 분야를 업으로 삼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톱다운, 시장 분석보다는 보텀업, 종목 분석 접근이 더 유용하다고 본다. 많은 투자자들이 전체 시황, 즉 주가지수를 고민하는데 종목 중심의 투자자에게는 시장의 단기 굴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시장 변곡점을 매번 맞출 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긴 쉽지 않다. 지난 10년이나 5년, 아니 불과 2에서 3년간 시장을 정확히 맞춘 사람은 드물다. 사실 단기 시황 판단을 통해 성공한 자산 운영사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증시를 예측하고 경기 침체를 예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처럼 수익성 좋은 기업을 찾는 일로 만족한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말이다. 원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완전히 물락하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주가지수의 기초자산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이므로 장기로 보면 그 나라 명목 GDP 성장률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다. 어쩌다 한두에 거꾸로 갈 수 있지만 배당과 자사수 매입까지 보너스로 받는다면 미국이나 한국 등 웬만한 시장의 주가지수는 연평균 최소 5에서 6%의 상승이 가능하다. 주가지수가 10년에 20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주식은 자산배봉 관점에서 항상 일정 비중 들고 가는 개념이지 들락날락 넣었다 뺐다 하는 선택적 개념의 자산이 아니다. 역사상 웬만한 국가의 주가지수는 그간 상승기간은 길고 하락기간은 짧았다. 지나 보면 한두 해의 주가 조정은 그 다음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재충전 과정에 불과했다. 전세계의 실물 경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도 지금보다 훨씬 불어나 있을 게 분명하다. 이처럼 증시 전체로 보면 긴 상승과 짧은 조정의 반복인데 사람들이 그토록 단기 시황에 연연해하고 또 주식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증시의 현란한 변동성과 잘못된 매매 타이밍 때문일 것이다. 또 고약한 약세장에서 소중한 재산과 멘탈을 한번 털려본 투자자는 주식을 평생 외면하기 쉽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금의 성격에 있다. 대부분 쌈짓돈 모아 목돈 만들려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5년 10년을 내다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시장 판단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면 시장 판단과 종목 선정이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산출의 함정도 투자자가 시장 판단을 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주가지수는 사실 편출입이 계속된 일종의 사후적 포트폴리오 같은 것이다. 자본시장에는 끊임없는 성장과 퇴출, 주가 변동으로 시가총액 순위의 역동적 변화가 계속돼 왔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전체 시장과 개인 계좌의 수익률 괴리는 더 커질 수 있다. 지수는 올랐지만 내 종목만 거꾸로 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 판단의 당위성을 다 고려하더라도 결론은 시황 분석에 쏟을 시간과 노력을 내 돈 많이 투자해도 될 돈 잘 버는 기업을 찾는 데 쏟자는 것이다. 또한 시장 판단은 이처럼 종목 선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도의 목적으로 하면 투자 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앞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어차피 주가지수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순응하면서 주가가 오를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하고 시장 분석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셋째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과 루틴에 관한 실전적인 제안이다. 투자자는 우선 자신의 생각이 항상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시류에 잘 쫓아가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애널리스트 의견을 청취하고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기업 방문까지 한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분기보고서를 꼼꼼히 읽는다면 당신은 이미 전문가의 반열에 있는 것이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단지 방송이나 소문, 애널리스트 추천, 지인의 귀띔에 의존해 주식을 사고판다. 우연히 한번 듣고 산 주식은 아주 운이 좋거나 자신이 투자한 사실을 완전히 잊어먹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적게 샀거나 너무 일찍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뚜렷한 확신을 갖고 투자한 종목이라고 해서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나 잘 모르고 투자한 종목에서 연타석으로 큰 수익이 나기란 쉽지 않다. 심루타 종목도 지나고 보면 나름 고비가 있었다. 종목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없다면 결국 자기가 처음 생각한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도 한참 전에 다 팔아치울 것이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오른 것도 아니지만 처음 그 종목을 선택한 이후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어느 정도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 그 종목을 택했던 이유가 크게 틀어져 있다면 과감한 손절매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튼 결론은 어떤 좋은 정보를 접한 경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와 어쨌든 이 정도 가격에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그 인내의 보상이 투자 수익이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털라니는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라고 말했나 보다. 넷째로 가능하면 주식 투자자는 꿈을 크게 품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막연한 행운을 바라는 꿈이 아니라 나름 근거 있고 합리적인 꿈이어야 한다. 주식 투자의 매력은 다양한 기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꿈을 사는 대신 위험이라는 비용을 떠안는 게 주식 투자다. 꿈은 곧 성장성이므로 꿈을 쫓는 투자자라면 당대의 성장산업을 찾아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전략을 선호한다. 성장산업 안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 당연히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또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이 성장주 반열에 서 있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최근 증시에서 광풍을 일으켰다. 성장산업은 세상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 굵직한 소비 패턴과 기술 추이 그런 기업들이 사업 동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성장산업은 짧게는 4에서 5년, 심지어는 그 이상도 명맥을 유지한다. 그러나 성장산업이라고 그 범죄에 속한 모든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다 뜨는 건 아니다. 핵심 경쟁력을 중심으로 나무를 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성장의 S커브 가운데 위치한 당대 최고의 성장기업은 이익증대와 멀티플 상승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주가가 가속적으로 오른다. 백비의 주식이란 책을 보니까 저자는 이익성장과 함께 퍼,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뛰는 기업이 백비의 주식의 주된 특징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성장기업의 경우 이익이 늘면서 그 성장점에 가점이 붙어 주가 프리미엄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퍼가 정당화되면서 모두가 예상치 못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대박날 종목은 이미 꽃이 활짝 핀 초대형 기업군보다는 그 아래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즉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보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10배, 100배 주식으로 등극할 확률이 높고 이들이 미래의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번째는 강세장에서의 투자 자세와 대응 전략입니다. 강세장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또 기대수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 나라 대표주가 지수 상승률이 연간 국채금리 2배 이상이라면 강세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AA-등급 회사체 3연물 연수익률이 2%니 코스피가 한 해 4%만 올라도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배당까지 챙긴다면 주식의 연수익률이 6%를 넘으니 결코 낮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없다. 어느 나라 증시나 강세장이 한번 시작되면 보통 2에서 3년 정도는 지속되므로 강세장은 투자자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다. 왜 많은 투자자들이 강세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까? 강세장의 어떤 점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걸까? 강세장도 대중이 잘 모르는 가운데 주가가 적지 않게 오르는 강세장 전반전 국면과 누구나 강세장임을 다 인지하는 화끈한 강세장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강세장은 저금리가 이끄는 유동성 장세와 금리 상승과 더불어 실물 경기와 기업이익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실적 장세로 구분한다. 계절의 비유에서 전자를 봄이라고 하고 후자를 여름이라 부른다. 1980년 이후 상국증시에서 강세장 코스피 기준은 총 8번이었고 강세장의 평균 기간은 2년 반 정도 30.6개월이었다. 또 지난 40년간 주가가 오른 기간은 전체 기간의 약 절반인 245개월 20.4년이었고 강세장에서 주가 지수는 연평균 48% 올랐다. 한국증시는 해외증시보다 주가 박스권 국면이 길었던 게 특징이다. 이 104개월 8에서 9년의 중간 보압 국면에서도 코스피가 연평균 3.6% 정도 올랐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지난 40년간 한국의 강세장은 전체의 72%에 달했다. 그러니 전체 기간의 약 3분의 1인 약세장만 잘 피했더라면 주식 투자는 참 쉬운 게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로 하여금 강세장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강세장 초반에 이게 강세장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강세장은 되게 깊고 지루한 약세장 끝에 또는 시장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 심리가 정점일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강세장 초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어떤 어떤 이유로 지금 주가 반등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강세장 초입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세장을 부정하는 성향이 큰데 이는 데이터 중심의 판단 성향 때문이다. 실제로 강세장 초기에 경제 지표는 전혀 돌아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만 가득하다. 이후 경기 부진과 경기 호전 신호가 애매하게 뒤섞여 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적지 않게 올라 있을 때다.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는 뉴스가 대중화되고 매 분기 기업 실적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플라이즈가 한두 분기 이어졌을 때는 이미 주가가 여름 장세 한복판에 위치해 있을 확률이 크다. 이때는 이미 수익 가치나 성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는 높은 밸류에이션의 종목들이 질비해져 있다. 즉 시장 금리는 조금 오르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고 경기와 기업 실적이 호전되는 여름 초 중반에 주가는 향후 경기 확장을 선제적으로 모두 다 반영하는 성향이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때서가 돼서야 시장 위험이 크게 없음을 확인하고 증시에 뛰어드는데 문제는 이때 시장에 입장하는 투자자들은 위험은 적게 지지만 대신 적지 않은 권리금 프리미엄을 지불해야만 한다. 강세장의 또 다른 특징이자 형태는 어떤 경제 충격 이후 주가가 v자로 튀는 강세장이 많다는 것이다. 이때도 주가 반등 초기에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의 일시적인 속임수인지 진짜 강세장의 출발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강세장은 대개 그 직전의 폭락장에서 잉태돼 약세장을 재물삼아 의심의 벽을 타고 전개되므로 투자자들은 차분하게 대응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아무튼 강세장 직전에 주가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강세장 초반의 주가 상승 기울기도 가파를 수밖에 없다. 한국 증시도 강세장 초기 6개월 수익률이 평균 20%에 달했다. 한국의 강세장 평균기간은 30.6개월이니 강세장 초기 5분의 1 진행 시점에 이 정도의 지수 상승률을 달성했다면 종목별로는 바닥에서 30% 이상 오른 종목이 질비하다는 얘기다. 딸에서 강세장 초기에 머뭇거린 투자자들은 이처럼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증시에 뛰어들여야 한다. 한편 강세장 중반까지 시장의 발조차 담그지 못한 투자자들은 점점 초조해지고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게 된다. 요컨대 투자자들이 강세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늦게 강세장에 올라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세장 후반전의 너무 뜨거운 파티 열기에 도치된 투자자는 강세장이라는 이름의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까먹는다. 실제로 매번 신규 계좌 개설과 고객 애탁금 및 신용융자 잔고가 가파르게 느는 시기는 약세장 말기나 강세장 초입이 아니라 대개 증시가 한여름에 진입했을 때이다. 강세장에서 수익률이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주도주의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거나 화려한 종목장세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조금씩 사고 또 일찍 팔았기 때문이다. 강세장에서의 잦은 교체 매매는 자칫 지수 상승률에 한참 뒤지는 초라한 성적표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런 잦은 교체 매매의 끝자락에서 투자자들은 자칫 내재가치 대비 너무 비싼 종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약세장 기쁨 골짜기까지 체념하며 들고 있기 쉽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강세장에 대응하는 우리의 투자 마인드와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강세장은 기습적으로 찾아오고 그 초기에 주가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경제 쇼크나 버블 붕괴, 대규모 부도, 테러, 전염병과 같은 사건 사고가 중시를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주식을 사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게 확인돼도 주식 매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복잡한 지표가 많지만 단순화에서 보면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 PBR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 0.7배 밑으로 떨어지거나 PBR 또는 퍼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장기 평균에서 20% 이상 싸진다면 눈 딱 감고 주식을 사야 한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06년 이후 15년간 코스피 평균 퍼는 11.4배 평균 PBR은 1.13배이다. 지난 2020년 3월 코스피 장중 최저점 1439.43에서 퍼는 7.4배였고 PBR은 0.56배였으니 15년 장기 평균에서 퍼는 35%, PBR은 50%나 싸진 셈이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주가의 저평가 정도 즉 밸류에이션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 어차피 약세장에서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날은 아무도 모르며 대개는 주가가 어느 날 장중 벼락같이 찍고 튀어오른다. 비록 완벽한 바닥에서 주식을 사지는 못했어도 주가가 반등하는 와중에 퍼나 PBR이 아직 장기 평균 한참 밑에 있다면 아직 늦은 게 아니다. 둘째로 강세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종목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 만약 평소에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는데 지금 바겐 세일 중이라면 매수를 받아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 시점에 자이든 타이든 현금이 없다는 게 늘 아쉬운 일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통 코스피 100종목이나 코스닥 50종목들이 다수가 아직 밸류에이션상 싸다면 아직 강세장이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밸류에이션은 그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따지는 것인데 종목마다 달라 일반화되긴 어렵다. 다만 성장성이 높은 우량기업 소프트웨어 게임 플랫폼 당대의 신기술산업 등의 pbr이 아직 4-5배 이하거나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블루칩 반도체 자동차들이 pbr이 1배를 한참 밑돌고 있거나 설비 자본이 큰 화학 철강주의 pbr이 0.5배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 전체 증시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로 앞서 언급했지만 주식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과열된 수질에 이르러서야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강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알려면 경기 사이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 경기 사이클과 기업 이익 사이클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고 이제 막 재정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다면 경기 회복 초입이 분명하고 통화 당국이 돈줄을 재고 재정 확대의 당위성을 잃고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 아마도 경기 확장이 꽤 무르익은 시점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글로벌 경기는 확장 초반기라기보다는 적어도 중반은 되는 것 같다. 넷째 강세장 대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그 강세장에서 가장 어울리는 종목군을 공략하는 것이다. 강세장에서는 얼핏 아무거나 사도 대충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통 경기 확장 초반에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대응이 쉽지 않고 강세장 중반부터는 강세장인 건 알겠는데 종목 고르기가 어려워 대응이 쉽지 않다. 강세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 가운데 이익이 더 좋아질 기업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상 주가가 계속 오른 종목을 단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종목으로 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강세장에서는 달리는 말이 계속 더 잘 달리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당시 경기를 이끄는 주도업종은 보다 높은 주가 프리미엄, 퍼 등 주가 멀티플이 부여됨으로 특히 놓쳐서는 안 된다. 주목할 점은 경기 확장이 보다 진전될수록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고 소비 회복에 수혜를 입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소비재, 유통, 자동차 같은 재량소비재 업종 및 금융업종에서 그런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오르니 소비 구매력이 더 커지고 기업은 고마진 고가 상품을 더 많이 출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즉 기술주도 경기 확장기에 주가가 센 편인데 이는 기술 섹터가 이제는 소비재 성격이 강한데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자체를 하이테크 혁신 기업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강세장의 종목 선정에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하면 시장 전면에 있는 화려한 주도주는 아니지만 이익과 주가 변동성이 적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도 주목해야 한다. 강세장 초입에 이런 안전성장주를 싸게 사서 꾸준히 들고 있다면 그건 대단한 행운이다. 이들은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강세장 구간 내내 고성장주 부럽지 않게 어느새 주가가 크게 올라있는 효자 종목군이다. 자 이제 세번째 약세장에서의 투자 자세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이후 한국증시의 약세장은 모두 6차례가 있었고 코스피 기준입니다. 주가 약세장의 평균 진행기간은 2년 정도 22.7개월이었다. 약세장에서의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연평균 마이너스 22%였다. 약세장은 보통 경기는 좋으나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맥을 못추는 가을장세와 경기가 본격 나빠져 주가가 하락하는 겨울경세로 나뉜다. 전자 가을은 경기가 좋기는 하지만 추가로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경기가 호황, 물가 상승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촉발되는 약세장이다. 반면 후자 겨울은 경기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침체 구간이다. 약세장도 과열된 주가와 주변 여러 우려가 반영되는 약세장 전반부와 그 악재가 현실로 확인되는 약세장 후반부로 구분될 수 있겠다.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시에 일어났던 블랙먼데이와 2000년 닷컴버블 붕괴의 약세장은 외부 악재보다는 증시 자체의 무게, 즉 주가 과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약세장은 명백한 대형 악재가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이 또한 주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촉발했다. 즉 약세장 시작의 공통점은 당시 주가가 과열내질 거품 상태였다는 점이다. 강세장이 주가가 싸다 보니 저금리에 힘입어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안도감만으로 시작되듯이 약세장 또한 너무 비싸진 주가에 경기가 더 좋아지기 어렵고 금리는 곧 오를 거란 우려에서 촉발된다. 약세장에 대응하는 투자자세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약세장도 강세장만큼이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약세장은 그 초기에 주가 하락률이 크기 때문이다. 강세장도 그렇지만 약세장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사실 약세장 진입 사실을 당시에는 놓치기 쉽다. 약세장 초기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주가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약세장 전환 사실을 부정하기 일수다. 강세장이 끝나가는 여러 징후에도 불구하고 강세장 끝자락에서는 그간 익숙해진 관성 때문에 강세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란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특히 그간 강세장을 이끈 주도 종목 다수가 고점에서 20-30% 동반 하락하면 약세장 진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약세장에 진입했을 때 강세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는 일시적인 조정이고 강세장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추세적인 약세장 진입과 강세장 중간에 나타나는 기술적 조정을 사전에 완벽히 구분해내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둘째로 그래서 강세장 전환을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세장 전환 여부도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강세장이 한창일 때 약세장 도례를 다소 일찍 보고 주식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너무 일찍 팔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너무 늦으면 약세장 대응이 어려우니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지표가 많지만 단순화에서 보면 코스피의 경우 PBR이 1.2배를 넘거나 PBR 또는 퍼가 장기 평균에서 20% 넘게 할증된 상태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줄을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기업이익이 너무 획기적으로 개선돼 PBR이나 퍼 레벨 자체가 변하는 패러다임 전환 시기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밖에 최근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에 진입한 시가총액이 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면 이 또한 약세장 진입을 알리는 신호다. 한편 주가가 호재와 악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봐도 약세장 지속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분기 실적이나 경기 지표의 호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그럴듯한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진다면 이는 주가가 너무 비싸졌다는 증거다. 또한 예전에는 악재로 인식되지 않던 재료나 이벤트의 주가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면 이 역시 증시기반이 약하다는 신호다. 셋째는 약세장이 강세장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도 약세장 기간을 단축시키는 지원군이다. 시장판단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자라면 약세장 진입 시점에 자신의 계좌에 현금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을 것이다.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져서 살만한 종목이 그리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결국 약세장은 강세장보다 짧기 때문에 진득한 투자자는 들락날락하는 투자자보다 장기로 보면 수익률이 더 좋다. 주가가 오르는 기간에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로 약세장은 말 그대로 예측보다는 대응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약세장은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니라 과열 또는 버블 영역에서 출발하고 그 끝도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 마무리되기 쉽기 때문이다. 온갖 뉴스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시장관측이 우세하다면 이는 이미 약세장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증거다. 지금 경기가 아주 고약하고 심하게 꼬여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이 역시 주가가 이미 거기에 맞춰 내려와 있을 확률이 높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얻어 확인했다는 것은 이미 그 증거에 의존해 행동하기에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음을 뜻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므로 약간의 힌트의 의존에 조금 빨리 행동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듭 강조하지만 합리적인 증거와 정교한 판단으로 시장에 대응하려는 태도는 실전 투자에서 스스로 자신을 좁은 틀 안에 가구두는 우를 초래한다. 최선의 방법은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싼가, 싼가 정도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개는 어느 자산이나 상식을 뛰어넘어 터무니없이 비싸져야 약세장이 시작되고 터무니없이 싸져야 강세장이 시작된다. 끝으로 약세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 누구나 뜻대로 잘 안다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부분이다. 현질 부정, 후회와 회안, 두려움과 공포, 우울과 상심감을 지나 투자자의 마음은 어느새 자포자기로 향해 있다. 투자자라면 주가가 오를수록 주가가 싸보이고 주가가 떨어질수록 주가가 비싸보이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약세장이 깊어질수록 주가가 더 비싸보인다면 자신의 눈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강세장에서의 탐욕만큼이나 약세장에서의 체념하는 마음도 우리 내부의 큰 적이다. 약세장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다. 약세장에서 계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언제 회복될지로 모를 막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래의 수익은 이미 나 있지만 그 택배 선물 상자가 아직 내게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자기 주문을 외울 필요도 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정보를 쥐고 있는데 부득이 피할 수 없는 약세장에 서 있다면 반드시 낙관적인 생각으로 멘탈을 지켜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다. 주식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의다. 두 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약세장에서의 투자 자세와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읽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안 읽으려고 했는데 간략히 제목만 어떤 업종인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포스트 코로나19 다가올 미래 5N에 투자하라. 그래서 5가지 분야를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최대한 빨리. 첫 번째 친환경, 수소사업,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그런 데가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 현대모미스, LG전자 등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부활, 뉴이유입니다. 그동안 관심에서 되게 멀어졌었고요.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회사, 그 다음에 유럽의 선박 발주가 증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회사, 그 다음에 유럽 ETF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세 번째 새로운 건강, 뉴 스페이스. 이거는 우주 산업입니다. 요새 우주로 나갈 도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틸 등이 우주 산업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등이 위성을 쏘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세계, 뉴 유니버스. 이거는 요새 메타버스라고 가상세계가 앞으로 유행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책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라고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제페토라는 앱을 냈는데 이게 되게 인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소비, 뉴 컨슈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고가의 보복 소비, 그 다음에 초저가 제품 판매가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명품 ETF 같은 거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은 각 산업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셔도 좋고 빌려서 보셔도 좋고 서점에 가셔서 보셔도 좋고 한 번쯤은 볼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